그런거 아닐까? 저렇게 매너가 좋아야지 그니까 힐님 그죠 상대모님들 매너 좋아 역시 재방법 시청자 여러분도 와 좋겠습니다 아주 아 많다 눈총 가는 거만 얘기해 줘 제발 살려줘 으이씨 눈뜬 플레이저드 팀 형 이거 갑옷 왔다 갑옷 왔다 눈뜬는다 이거 형 이거 거 없나? 어 형 나이스 눈뜬 컷 좋다 으어어씨 너가 꾸떼 어 이 형님 이 총 들었네? 허허헣 고고고 우리 가야되요 그렇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현수 형 눈 따라와봐 바로 삥 두개 넘겨줘 다 느리지 형 아 이거 아 삥 바로 넘겨줘 그럼 아 두개 넘겨줘 바로 빡대가 그냥 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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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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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빼 우선 빼 빨리 빼 빼 빼 잡았어 잡았어 탱글 잡았어 빼 빼 빼 빼 갑옷 왔다 갑옷 왔다 형 우선 갑옷 왔어 끌어들여대 끌어들여야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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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우선 어이 왓았다 갑옷 왔다 우선 우선 핵션맞았노 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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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 죽었다 이 다음팔은 눈 갔네 예 나 죽는게 도대체 어? 뭔가 여기서? 이렇게 엄청 많이 바나나가 아니라 탄 많이 잡힌것 같은데 그쵸 근데? 뭔가 탄이 웨계 색깔이 아씨 버그 홀려서 죽었어 버그 흘려 죽었다고? 죽은거 아니.. 아 죽은거 맞네 오케 형이 양.. 죽을 때 타임이 좋았어 형이 오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오오 저 뭐야 이길 수 있어요 형님 파이트하자고 하여튼 야이요 1분도 올건데 오오 나이스 오오오 제안 야이요 네 원래 탱임무세요 엔포는 너무 지겨워 하셔가지고 그 창자분들이 엔포 맨날 올리니까 잘 안보세요 보겐 봐도 잘 재미를 못 느끼셔 지겨워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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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저 올렌즈 한달이 좀 많이 하고 있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눈통갔어요 형이 아 이 빙은 뭔데? 눈 뛴다 형 잡았어요 죽을때봐 눈 왔다 눈! 형 눈! 눈 왔다고 눈! 눈 둘이야! 다 눈이야 형 빨리! 그 코너 있어 코너! 죽었어 개당 어디로? 개당 그럼 어디로? 브리핑을 제대로 해 개당 적배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최윤이 안녕하세요 최윤이 안녕하세요 아 삥 운동 운동 앞에 앞에 왔다 빨리 가 밖 아우 이제 살아가 개당 위 적배기 같은데? 앵글에나 있는거 아니야? 잘못돋나는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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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가 뒤통수가 쎄한데 개당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눈 없어 형 눈 없어 눈 없어 눈 없어 눈 없어 죽이다 죽음 여기다 또 하나 더 펜팔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요 펜팔이 시끄러워 누가 댓글로 하셨던데? 펜팔은 다 좋은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건 인정하지 펜팔이 시끄러워 귀가 아파 전진이 왔어 전진이야 잡아야 잡아 가볼걸 잡힌 눈통 눈통 검아이온 중요해요 중조심 쌩먹을게 내가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검가자 검 도격이야 검 검가는게 좋아 내가 전진할테니까 형은 뒤에서 각잡고 쫙 나 오른쪽 붙을게 알았지? 응 여기서 각잡아 난 딱 포기 있는데? 그니까 그리고 쫙 어 3거리 박박스 에스펀 오오오ㅗ어 지졌다 하하하하 와나 녹았어 헤헤 역시 곧 무서워 다른 델 레스키이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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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? 어디 오는 거 아니야? 쇼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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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гор stamp 나이다아아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cekt 이거 뭐 할지 못했는데에잉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